R1, 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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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2! 경기 시작됐습니다. 결승전 첫 번째! 매문헤이븐에서 만나보겠습니다. B사이트나 한 건더이지만 이 브릿지의 있고 없고의 여부에 따라서 이미 잘 잡아놨어요. 껏을 들고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오는 인원들. 점찌가 됐습니다. 뒤쪽에 다 RB와 팀이 나와있습니다. 시크릿! 거기에서 2명 남아야된 상태 커버버 이후에 잡았어요. 시크릿! 다 토스! 야! 아르비까지 꺼내면서 앙 같은 경우는 다 이겨버리지 근데 왜 이렇게 나온 거 모르죠? 네 자 여기서 아르비가 잡고 뒤쪽으로 뺍니다 살 수 있었네요 지켜낼 수 있을지 너무 아쉬웠습니다 아르비가 뚫어냈고 3명째 아르비 종아리 아르비 4명째 이것이 아르비다 그리고 하필 아르비가 전진당하는데 트레이드만 된다면 트레이드 되는 순간 못 잡았어요 잡았어요 이게 못 돼요 그쵸 위치팍 덱으로 빠졌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서로 잡았어요 이걸 또 데려가기 데려갔어요 3대2 손잡이 뒤쪽이 덱으로 안 됐네 야 후진 이게 무슨 타이밍인가요 당연히 스택스가 일단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야 커버가 야 반응 그리고 2명째 완벽하게 막았습니다 여전히 칼날폭풍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또 당했어요 네 2명 남아있는 상태에 스택스가 3명째 아르비가 마무리하면서 5대5로 맞춰집니다 아르비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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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혔고요 프렌즈 어 슈트에서 슈트 너무 오래 잡았어요 너무 오래 잡았어요 잡혔어요 어 그냥 들어가요 과감하게 봐요 꽤 멀리 있는 이노디였는데 잡혔습니다 1대1 실반 대 우와 실반 실반 대기중이에요 실반 대기중입니다 하지만 알비가 수거 내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와 잘 잡았어요 3대3 네 3대3 알비 3명째 다음날 통기 나오긴 해요 무조건 알비가 4명 잡아내면서 이렇게 역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짧게 설만 된다면 무조건 장거리 오우 와 오퍼 다운 그렇죠 잡위치 알아요 알비 위치 압니다 양각이 될 수도 있어요 알비가 뒤에서 다 잡아요 아 이거 좀 침착함이 아쉬운데요 자 그래도 풀링이 대저갔지만 이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비전 2등 봤어요 네 스택스 대기중 스택스 스택스 혼자 담아있어요 유진 아 자 이러면 턴은 다시 꽤 오랫동안 서있는 침합인데요 오린 왔어요 오린 수비 왔어요 A로 다왔습니다 정명 돌파가 아니라 정명? 정명 돌파? 자 가리죠 용죠 이제 자 이제 슬슬 피해방당 예 수비 치당 침합은 계속 이 위치 그대로 위치합니다 이야 다 쓸렸어요 야 결국에는 침합이 죽거든요 자 오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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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맞았어요 포니 알비 끊겼습니다 자 브링이 아 여기서 일단은 정리가 됐는데요 정리가 됐는데요 기존이 올 수 있습니다 들어왔어요 이제 자 구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백세트 못 잡으면 답 없어요 네 2대3 넘어간데 아아 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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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가죠 이거 알아요 위치 알아요 위치 알아요 위치 알아요 끝나나요? 체력 많이 없는 상태 갔어요 실반 센스 보세요 1세트를 가져갑니다 바인드에서 결승전 두 번째 세트 만나보겠습니다 선수비는 비전 스트라이커 공격은 앙다 코스입니다 바인드에서 결승전 두 번째 세트 만나보겠습니다 선수비는 비전 스트라이커 공격은 앙다 코스입니다 또 뛰어요 또 뛰 바로 아래에 있는데 바로 아래에 있거든요 봤어요 봤어요 치밥이 9명째 치밥 단순하게 온다고? 이렇게 손을 다 내면서 온다고? 알비와 스태스가 일단 생존 중에 있습니다 뛰어오고 있고요 와 스태스가 1대2 알비 자 불러오죠 이러면 아 반칸 이상 어? 치밥이? 이러면 이러면 어? 치밥 어? 치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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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론 계속 끌어주고 있고 스파이크 위치에도 A쪽 이기답니다만 와 치밥 제스트가 짤렸습니다 흔들려요 흔들립니다 어? 이걸? 와 치밥 미쳤어요 나는 바람이다 아무리 잘해도 와 치밥 내가 바람 세트고 내가 치밥이다 나는 바람이다 네 알비 대기 중 자 두 명이들 나오면 알비가 2명 중 와 완벽합니다 그리고 스태스가 순간적 센스 보시면 밀고 들어가나요? 자 이건 해체를 하는 순간 그냥 해체해요? 되나요? 어 반칸 됐거든요 2대2 스태스 1명 남아있는데요 잠깐만요 스태스 4명체 그리고 탕탕탕 탕탕탕 탕탕탕이에요 이거는 치밥 와우 치밥 아 나오면 하나 더 한한대 야 나는 야 진짜 이게 무결잡 플레이 어 빼나요 이거 지금? 어 들어오면 터졌어 그럼 UP브레이도 됐습니다 A를 돌렸어요 A를 돌렸어요 바로 따라가죠 바로 따라가요 oh 오우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어요 킹이 대기 중 아 저지 실패 문제는 지금 욕탕에서 질까? 램프 쪽 스크링? 정력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심압도 잡혔습니다 2 대 1 매치 포인트 12점 진짜 A 탑에서 나오면 실반 2 대 3 이거 보여주나요? 스택스를 아 스택스가 저지 이러면 체력이 시간도 안 되죠 아 역시 아이디어 마무리 자 이러면 두 번째 세트는 가져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맵 아무래도 이제 미드 장악력이 굉장히 중요한 맵인데요 글로우 백퍼티 양쪽 다 양각 제대로 먹었어요 자 뒤에 오기 전에 아 아 아 아 야 제스트 탄수 아직 열려요 탄수 열려요 어 코링 코링 와 이거 제스트 제스트 스택스가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는 예 이러면 킹의 위치가 애매해서 이거 뻔하거든요 위치가 혼자서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요 한 명 잡아냈고요 이거 잡아냈다 킹? 또 오오 다크오스 글로우가 됐다고 착하게 끝내네요 실수 따윈 없다 네 하나 더 박수 오오 글로우 이거 마니라 콜라 제스트가 나오자마자 두 명째 그리고 가져놓고 마무리 아 또다시 5천원 누적 만원 7대3 기다리고 있나요? 와 치맛 진짜 과감하게 들어오는데요? 아주 과감하게 죽었어요 아 킹! 깔끔하네요 3명째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됐을 텐데 그쵸 아 이거예요 알비? 순식간에 에임에 정지하는 센스 2분? 거기서? 킹! 나 왔어요 나 왔어요 헤드라인 지나갔어요 이거 옆방에서 어글리는 거 같은데 이거? 보이자마자 파로 마무리 내꺼다 가져와라 사실상 아군하고 문투성 가는게 좋아보이긴 하거든요? 빼놔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스트 근데 슈팅인거 알고 지금 글로우선수 위치 보세요 아까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로우 1대1교안 근데 이거 머신 모를거거든요 에이 모르죠 아 못잡았어요 아 못잡았어요 와 400구대부터 네 진짜 위험했어요 에이 올이에요 에이 올이에요 에이 올이에요 여기서 다 쓸려요 다 쓸려요 끝나요 끝나요 글로우와 스텍스가 다 쓸어버렸습니다 다크호스 여기까지인가요 어 그래도 2대1 명의점 마무리 1회차 우승 비전 스트라이커입니다 다크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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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호스